1Ui7 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1Ui7 관련 소식 다루면서 1Ui7 베타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뭐 오류랑 버그가 많아서 늦으면 8월 초 정도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나 결국 이번주에 베타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았었죠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이번 1Ui7 베타 관련 일정이 새롭게 확인이 되었는데 일단 외국 매체에서는 이번 1Ui7 베타가 8월 셋째 주 정도에 공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먼저 1Ui6.1.1을 이전기기들 그러니까 뭐 갤럭시 S24 시리즈나 S23 시리즈나 뭐 Z 폴드5, Z 플립5에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삼성 멤버스 담당자를 통해 새롭게 확인이 된 건 업데이트 관련해서 개발 및 검증 등 유동적인 사항들이 많아 변동될 수 있어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공지하였는데 따라서 업데이트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Ui6.1.1 같은 경우 8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S24 시리즈, S23 시리즈, Z 폴드5와 플립5가 먼저 업데이트를 받고 순차적으로 1Ui6.1 업데이트를 받은 기기들이 업데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1Ui6.1.1에서 어떠한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준비한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갤럭시 AI 홈이 새롭게 설정 칸에 주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이전에는 향상된 인텔리전스라고 표시가 됐던 탭이 갤럭시 AI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갤럭시 AI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전송 방식 AI를 사용하고 싶지 않고 오직 온 디바이스 AI로만 사용하고 싶으면 기기 내에서만 데이터 처리를 활성화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케치 투 이미지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삼성 노트 앱에서 대충 그림을 그리면 갤럭시 AI를 통해 수채화나 3D로 사물을 대신 그림을 그려줄 수 있거나 아니면 갤러리 앱에서 어떤 해변가 사진이 있는데 여기다가 서핑보드를 그리고 싶으면 스케치 투 이미지 기능을 켜서 서핑보드를 추가해 준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 노트에서는 수채화, 일러스트화, 스케치화, 팝아트화 3D 카투나로 다양한 스타일로 이미지를 변환할 수 있고 대략 4가지, 5가지 정도의 예시를 보여주기도 해서 어떤 이미지로 선택을 할지 쉽게 정하실 수 있을 듯하고 다만 AI를 사용했다 보니 AI를 사용했다고 워터마크가 하단 왼쪽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뭐 S펜을 지원하는 폴드6나 폴드5 또는 S24 울트라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그냥 그려서 사용할 수 있는 G플립6, 플립5 또는 S24, S24 플러스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물 모드 스튜디오입니다 이거는 갤러리에서 인물 사진 촬영한 사진을 스케치 투 이미지 기능처럼 여러 스타일로 AI를 통해 그림을 그려주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찍은 셀카를 눌러서 갤럭시 AI 로고를 눌러준 후 사진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 인물 사진 스튜디오 탭을 눌러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해주신 후 생성해주시면 선택하신 스타일에 맞게 AI가 알아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단 부분에 AI로 생성한 컨텐츠라는 워터마크가 생겨서 사용하시려면 워터마크가 생긴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워터마크 부분인데요 일단 지난 원유아 6.1에서는 갤럭시 AI를 통해 편집한 사진이 있다면 사진 하단 부분에 단순히 갤럭시 AI 로고만 박혀있어가지고 AI 지우개 기능으로 AI 로고를 쉽게 지울 수 있었는데 이번 원유아 6.1.1부터는 이 AI 워터마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I 로고 옆에 AI로 생성한 컨텐츠라는 텍스트까지 붙게 됩니다 확실히 이걸 지우려고 하니까 지운 부분이 아주 부자연스럽게 돼서 아마 컴퓨터의 사진을 받아서 사진을 포토샵에서 AI로 지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삼성 노트에서 새롭게 핸드라이팅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S펜으로 글씨를 썼을 때 저처럼 막 삐뚤삐뚤하게 쓰시거나 아니면 정렬이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상단에 있는 툴바에서 볼펜에 매직완드 같이 그려져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손글씨를 정렬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일반 텍스트로 변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건 갤럭시 탭에서도 향후 지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교에서 수업 들은 노트를 S펜으로 그렸는데 글씨가 이상하면 AI를 통해 정렬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로 변환해 줄 수 있으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듯하고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것도 제가 이상하게 쓴 글씨도 정확도 높게 변환이 되더라고요 여섯 번째 삼성 노트에서 새롭게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 파일을 불러와서 텍스트로 변환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PDF 오버레이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삼성 노트에서 PDF 파일을 불러오면 텍스트만 번역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프나 사진에 적혀있는 텍스트까지 모두 번역을 해 줄 수가 있어 혹시라도 영어로 된 책 같은 거 PDF로 불러와서 읽으신다면 이미지와 그래프에 있는 텍스트까지 모두 번역을 해서 볼 수 있으니 저와 같은 대학생 분들이시라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통역 기능이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플립5와 폴드5 같은 경우 이번에 통역 기능을 사용하면 듀얼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제가 내부에서 보고 상대방이 외부 화면으로 통역 텍스트를 볼 수 있도록 듀얼 스크린 통역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역 듣기 모드가 추가되는데 이를 통해 뭐 컴퓨터에서 영어 연설 같은 거 볼 때 통역 듣기 모드를 갤럭시에서 켜놓으시면 영어로 번역을 실시간으로 해주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정확도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통역도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새롭게 매직 컴포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대방한테 메일을 보내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장을 보내야 할 때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신다면 키보드를 열어서 갤럭시 AI 아이콘을 눌러주신 후 글쓰기 탭을 눌러주신 다음 문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폴드6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 피드백이 가능하냐고 메일을 보내야 한다면 폴드6 리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확인해 보신 후 피드백을 달라라는 문장을 넣어 이메일 문장을 선택해 주시고 전문적인 톤으로 생성을 하면 갤럭시 AI가 알아서 문장을 생성해 줍니다 정말 제가 이 기능 엄청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메일이 아닌 댓글을 달아야 한다거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평상시 게시글을 작성해야 될 때 어떤 상황인지 맞게 선택 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OneUR 6.1.1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건 대표적으로 8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새롭게 추가가 된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저처럼 폴드6나 폴드5를 쓰고 계시다면 홈 버튼 왼쪽에 있는 태스크 체인저 버튼을 눌러주시고 예를 들어서 전체 화면이 아닌 그냥 일반 핸드폰처럼 9대 16 비율로 보고 싶으시다면 앱 아이콘을 눌러서 휴대전화 화면 비율로 보기 라는 탭을 누르면 휴대전화와 동일한 비율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비율을 바꿔주시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풀스크린 아이콘을 누르거나 다시 태스크 체인저에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제가 못 짚고 넘어간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